오늘 모처럼 비가 개이고 나서 날이 맑습니다. 며칠 동안 황사가 있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너무 맑은 날씨에 오늘 저희 병원을 한번 볼까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카페로 주러 오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아직 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병원에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하는데 한번 병원을 같이 우리 연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은 다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샷이 있어요. 아유 제가 지분이 안 먹히네요. 아 먹겠습니다. 한번 출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밖을 보시면 엘멘 타고난 바깥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60년 넘게 된장, 간장, 김치, 고추장을 직접 담는 병원인데 더 멀리는 부산대학 캠퍼스가 보이고 환자분들이 계시기에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육천에서 보면 바깥 전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러면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원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정원에 나가서 환자분들 계시면 인사도 나누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사도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있는 이 병원의 가장 장점이 정말 좋은 자연환경입니다. 병원이라면 어떤 각박한 병실에서 지내는 모습인데 저희 병원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정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가 30년이 넘지만 나름대로 리버노엘룡을 꾸준히 해와서 깔끔한 편인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네, 완전 잘하고 계세요. 혼자 죽을 죽을 할라니까 그건... 원래는... 이번에는 한 번만이 돼야 될 텐데... 아이고 또 제가 등록돼 있는 사람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자꾸만 나와요. 아이고 됐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많은 분들 앞에서 나섰는데 다시 3년 만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어색하지만 또 밤해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7층 옥상 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 사무실이 1층에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진료팀에서 1층 로비를 쓰고 경영지원 쪽에서는 다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공구장에 유튜브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킨 데는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킨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이 직무실이긴 합니다만 손님들 오시면 제 방을 보면 병원장실 같지 않고 무슨 연구실 같다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출신이 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주로 연구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의 직무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설은 알갔지만 금정산을 뒷배경으로 하는 하늘 정원입니다. 벌써 정원을 조성한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그냥 썰렁한 옥상이었는데 직원분들이 올라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꿈이 나왔던 곳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용파류재단은 제가 3대째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953년도에 6.25 당시에 나름대로 전쟁에 피해를 입으신 노인분들에게 굶주린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양로 사업을 계기로 해서 70년부터 2000년대까지 복지재단을 했었고요. 2000년부터는 의료법인의 모습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서비스병원은 저 앞에 보이는 마음형기병원이라고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Bye-bye!